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교회와 성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됩니다 성령을 밑싸우며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짧습니다 성령을 밑싸우며 그냥 다만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다고 해서 성령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독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임재와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사무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실 때에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효과를 각 사람에게 초경시켜서 실제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교리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밑싸우며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새인교, 꼭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꼭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치라는 말은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의 신성 즉 하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신적 본질을 다 삼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시지만은 그 신적 본체, 본체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수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성령을 보면 성령님은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속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동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범인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성경의 범인은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또 성자와 관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또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실패하시고 근심하시며 때로는 책명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전기나 자석 같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역사하셔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손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사사, 기도원, 삼선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효과를 우리 각 사람에게 소경시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에서 2장 28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신자에게 임하셔서 성자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할 때에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3천명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태석의 죽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조전서 12장 3제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신자 안에 계시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유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호의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성령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제자들 그 안에 즉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호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분을 의미합니다 즉 보호자 변호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대신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을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첫째로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의 영혼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사탄과 죄의 종로를 닫아가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듭한 생명의 씨를 그 죽었던 사람에게 영적으로 심어져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잃었던 영적 생명도 얻게 되고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해결과 믿음도 가지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생명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은 아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호가 나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오직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들의 믿음을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듭한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거듭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계속적인 성령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하여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가 얼마나 근심하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제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힘써서 순종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릉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을 또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맡은 일에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그 사람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의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아홉 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우리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르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항상 살도록 노력할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행복한 크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크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호린저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심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뜻은 항상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배를 맞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포회사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도심으로 결국 완전한 구원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사하며 고백할 때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시 많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